삐디디디디디디 세 명의 빛나는 에일리언, 트레일리언입니다. 에너지의 남짓은 All-Raounder, 구브레이나입니다. 톡 쏘는 보컬을 가진 하늘다람쥐 최예영입니다. 나는 언더 파랑비 꾸문꾼다. 안녕하세요. 초상은 비주얼, 천신문입니다. 저희 트레일리언은요. 벌써 플래닛의 스릴 넘치는 세 명의 에일리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롤러코스터같이 밝고 에너지틱한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이제는 제가 정리했던 세 명의 에일리언은요. 롤나 언니는 여행이 나랑 비슷한 지인분, 하지만 엔니는 아주 많은 우리의 멤버들을 배우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방금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세 명의 세 명의 세 명의 에일리언을 정말 좋습니다. 기회가 가능하나, 계속해서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. 세 명의 에일리언은 매우 아름다운 음악을 주신 것입니다. 정시아베은 아주 힘적이고, 정신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. 저는 저는 아주 힘이 나이의 음악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, 많은 3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둘, 셋, 반!